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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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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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에스스 신상. 갈치조림 입술. 참.. 참기름. 글로시하게 할 때는 참기름 나물과 불그스름한 갈치조림 양념의 조화로. 지금도 근데 살짝 부었다. 어제. 입찍벗찍? 응, 입찍벗찍. 티거리가 이렇게. 엄청 주섬주섬. 잘 나온 사진 하나를 위하여. 난장판. 이게 딱 어울리지? 고! 신발 다 들었어. 이게 현실이야. 오케이. 머리를 어떻게 하지? 묶을까? 반묶음? 밑에 머리만 물 묻혀야겠다. 헤어메이크업 바이전. 와 샤넬로 세팅이 다 되어있네. 네. 알죠? 꼭 할 때 입. 입 좀 누르는게. 내가 왜 그러는지 몰라. 입술인데. 펀탈치로 쓸 거예요. 너무 많다. 엔지. 아니야. 피면 돼. 그러면 코에도 발라주게 돼요. 빗질. 아휴. 됐지 뭐. 엄마가 다 느꼈어요. 이거 이정도로 보라에 갇힌 것 같은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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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자수? 어? 여기 예쁘겠다. 여기. 아 근데 옷이 너무 예쁘다 근데. 그쵸? 딱 내 사이즈인 것 같아. 신발은 뭐 신지? 내가 봤을 때. 안 어울리네? 아 얘가 어울린다. 얘를 미끼만 제대로 묶어야겠다. 머리만 정돈하고 화장만 다시 하면 되겠다. 저의 메이크업은.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거의 게임하듯이 하는 거예요. 옴니픽 하듯이. 일단 제일 밝은 색을 눈두덩이에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어? 이거 너무 밝은 거 아니야? 아니야 갈색이야. 아 근데 너무 진한 거 같아는데. 살짝 이렇게 때려주면 돼. 그리고. 바로 레드로 한번 가볼게요. 이럴 때는 완전 안 해봐. 유빈 안 해봐. 근데 이건 진짜. 내가 샤넬을 와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아 근데 이건 진심이야. 진짜 좋아. 브로우가 샤넬이 진짜 좋아. 짠이야? 찐이야. 내가 너무 샤넬 행사를 와서 얘기를 하니까. 되게 광고 같은데. 이건 찐이야.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 화보 촬영을 하는 모델이 아닌 이상. 자연스러운 눈썹을 그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무언가를 이렇게. 쉐입을 만들거나. 채우는 거에 있어서. 초보자들을 위해 정말. 잘 만들어진. 제품인 것 같습니다. 블러셔도 하셨나요? 아까 했는데. 다른 걸로 해볼게요. 일단 그러면 아까 했으니까. 닦아볼까요? 물티슈가 없으니까. 아니 왜요? 아까 콜리도 해서. 한 번요? 파운데이션까지 다 지워주는 거 아니에요? 파운데이션은 안 해요. 왜요? 어? 블러셔 된 것 같은데. 한참은 강의전에 한 번 이렇게 하고 들어가. 어? 괜찮다. 나중에 블러셔 안 하면. 어? 블러셔 깜빡했어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컨실러를 그래도 다크서클을 한 번. 또르르. 정답은 좀 밝지? 좀 밝지 얘는. 근데 사실 립스틱은. 우리의 자기만족인 거 아세요? 맞아요. 마스크를 써야 하니까. 마스크를 써야 하기 때문이죠. 그럴거면 벨트? 이거, 그냥 딱 이거 팔찌랑 벨트 검은색 가방 이 옷이 뭐 다른, 이 옷 자체가 예쁘고 다른 거랑 믹스하기는 되게 어렵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냥 제가 찍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니를 찍고 싶어서 언니를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너무 찍고 싶은 거지? 맞아요, 언니 눈이 진짜 예쁘네요 아우, 이제 알았어 이번 주에는 진짜 예뻐요 어우 네窓 화보 찍으면서도, 진짜 예뻤어 그리고 샤넬은 진짜 그냥 보는 것보다 입었을 때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가져가도 돼요? Knit 물 은비 It's me! It's me! 모든 일정이 다 끝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선글라스 선글라스 너무 예쁘다 이것은 이것이에요 우와 이것도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네 굿밤 잘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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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